나 혼자 아까 너무 좋았어. 여기 걸어가는데. 여기 온센이야, 오빠. 수고 있나? 학교가 학교인데, 학교? 짜자잔. 환아비 하러 갑니다. 짜자잔. 환아비 하러 갑니다. 저기를 갑니다. 저곳을. 저기로 못 가요? 고! 살짝 안 짜잔하고 기분이 좋네. 저기로 못 가요. 조금 위험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고마워. 다른 것도. 고마워. 이거 한 번에 태워버리는 게 더 멋있겠다. 한 방에 가자, 그럼. 불 질러. 불 질러. 진짜 불 지른다. 응. 너 머리카락 조심해라. 도망가. 우와. 하나도 안 멋있어. 이게 뭔데? 왜? 하나도 안 멋있어. 들어와야, 예쁘네. 두 개 남았어. 오이콜. 그거 없어? 또 뭐지? 벌써? 전부 다 닌자처럼 내려올 수 없어? 닌자씨 닌자씨 갈부씨도 지추! 아 이런거 또 놀릴거지 뭐야 왜왜왜 아씨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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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초야가 진짜 맛있어 먹어봐 이거 어우 달아 내일 아침 먹어야 될거 같은데 더이상 생크림을 넣었어 머무리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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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ались 여기 좀 설명해주세요 전 800만년부터 1500만년던 전에 이 시라나마 파도로 인해서 만들어버렸어요 엄청 맛있다 시라나마를 대표하는 랍 우리 여기는 처음 와보잖아 저기다 또 누가 돌에다 낙살을 함랐어 저기 진짜 신기하다 한 번 만져보세요 만져면 안져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가짜같아 모래야 모래 그래서 이 글씨가 써진 건가 봐 그리고서?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사람들이 다 낙수해놨어 오빠 이거 그랜드 캐논 같은데? 응 우와 와 ㅋㅋㅋㅋ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무서워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오우 흡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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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ers concretely 비싸 비싸 우리가 다 골라갔어 손방울 너무 귀여워 될까? 먹을래? 먹을래 저것도 찍자 먹을래 소라 먹을래 소라 오빠 이게 진짜 휴게소네 그치? 오빠가 의무 좋아하잖아 먹어 먹어 나 꼬다든데 오빠 소프트 크림을 해 여기 맛있겠다 이 애기들 아이스크림 여기서 코코넛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알아 오빠 물었어 금화 아이스크림 만원이래 만원 만원 사지 없어 내가 오빠 선물 하나 줄게 금화 아이스크림 오늘의 자세히 나는 매실이 매실앤이랑 소프트 크림 이거 명란색으로 먹을래? 응 오빠 이런거 반찬 사 이거 멸치데? 와사비 시럽 와사비 시럽 타코 명란도 있는데? 타코 몸에 애비 이거 한번 써봐 이거랑 이거랑 바코랑 크림을 세우고 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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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떠나 와우 장난감 같아 엄청 귀엽네 와우 와우 회가 엄청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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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대박 난 그거 다 어디로 갈까? 난 죽어 죽을먹고 먹진 않았어 그래도 동사도 많이많아가지고 야 너 안돼 너 혼자 살지 마 너 혼자 배출하지 마 그런거 없어 동네 사자 동네 사자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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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